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평생 동안 국가의 번영과 개인의 성공이라는 그런 주제를 깊이 파고든 경제학자가 맨슈어 올슨 교수입니다. 그가 지은 지배권력과 경제 번영 가운데서 중요 부분을 발췌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슈어 올슨 교수는 1932년생으로 1998년까지 살았던 분이고 1932년도에 미국 노을스 다코타주에서 태어났고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대표 저서는 집단행동의 논리, 국가의 흥망성세 이런 아주 걸출한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의 책을 직접 바로 소개하기 전에 해설과 같은 것을 우선 소개하고 그 다음에 몇 부분을 나누어서 중요한 그분의 주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혁 및 비공식 부문 연구소 IRIS의 소장인 찰스 케웨치가 안내의 글을 썼는데 이 안내의 글을 우리가 좀 접하게 되면 올슨 교수의 좀 딱딱한 것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관심이 가다시피 지배권력이 좀 잘하면 참 나라가 잘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가진 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상당한 통찰력과 또 미래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맨슈어 올슨 교수의 지배권력과 경제 번영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찰스 케웨 소장의 안내의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배권력이 경제 번영과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는 문제는 여러 세계에 걸쳐서 많은 지식인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실제로 1340년 무렵에 이탈리아의 도시공화국 시에나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림 두 편을 프레스코 합법으로 제작하도록 의뢰했습니다. 두 편의 그림은 화가 로렌제티에게서 그려졌는데 한 편은 나쁜 정부의 상징 그리고 다른 한 편은 좋은 정부의 상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시에나 공화국의 통치기구인 구인공의회에 의해 회의실을 가득 메운 그 두 장의 그림은 맨시오 올슨 교수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했던 문제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은 지배권력과 경제 번영이란 책입니다. 로렌제티의 나쁜 정부 그림을 살펴보면 폭정의 형상으로 그려진 나쁜 정부는 무너지는 성벽 앞에서 잔인함과 반역과 사기와 경로와 분열과 전쟁과 탐욕과 교만과 허용 등의 온갖 죄악에 대해서 법정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중시의 궁중예술이 나타난 온갖 표정을 짓고 의상을 입은 인물들은 말할 수 없는 약탈, 전쟁, 범죄, 정의의 파괴등으로 묘사된 장면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나쁜 정부 그림과는 대저우적으로 백오른쪽으로 공동선을 상징하는 인물은 지혜와 평화와 정의와 신의와 자선과 관대하와 합치 등으로 상징되는 좋은 정부의 효과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부의 상징인물들 가운데 두 집단이 눈에 띄는데 하나는 오른쪽의 군인과 제수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왼쪽의 일군의 집정관들입니다. 그림 속에 이들 두 작은 화면 부분이 바로 올선 교수 책의 초점과 특별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행사와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역할입니다. 좋은 정부 그림에 근접해서 두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는 좋은 도시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시골입니다. 이 두 장면은 통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번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골 그림 속에서는 추수하는 사람들이 풍성한 논밭을 누비고 당나귀들은 식량포대들을 완만한 은득위로 실어 나르며 식량포대의 최종 목적지는 좋은 도시 그림의 분비는 시장동입니다. 좋은 도시는 무희들과 예술가들 그리고 분비는 거리와 반듯한 건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 그림이 시에나 공화국의 내부 통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던 것처럼 이 그림들을 주문 제작했던 정권은 1355년 붕괴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흑사병의 유행에 대해온 찰스 왕의 침입 그리고 지역 이끈 관계자들의 봉기 등이었습니다. 시에나 시의 발전은 멈추었고 중세의 그렇고 그런 모습만을 유지했으며 좋은 통치가 얼마나 허약한지에 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짧은 해설을 더하면 좋은 통치는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라도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국가가 좋은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한 학자는 한 국가가 번영의 추춧돌에 해당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아슬하다는 의미에서 좁은 해랑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좁은 해랑은 자칫 잘못하면 좁은 해랑 바깥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체제가 나쁜 체제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올선 교수의 주장입니다. 프레스코 백화 그림이 그려진 지 636년 후에 기자가 던진 질문 때문에 올선 교수는 나쁜 정부가 붕괴된 이후 왜 경제적 번영이 뒤따르지 않는지를 숙고하게 됩니다. 백화를 그렸던 로렌 제티는 그림상의 비유로서 답을 했었는데 반해 올선 교수는 경제학의 혁신을 일으키며 바로 국가 번영과 개인적 번영의 원천에 대해서 평생 동안 고심했는데 바로 오늘 소개하는 지배권력과 경제 번영이 그 고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해설을 다하면 우리 이 시대에 평범한 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 번영과 개인적 번영의 원천입니다. 좋은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나쁜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의 가능 부분입니다. 다시 올선 교수의 주장입니다. 올선 교수는 경제적 성공을 위한 두 가지의 필요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공평 무산 집행권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보장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약탈의 부재입니다. 빼앗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탈의 부재입니다. 올선 교수의 관찰에 의하면 이러한 두 가지 조건들이 믿을 만하게 그리고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가지면서 충족되는 경우는 바로 좁고 작은 이해집단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경우보다도 넓고 큰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을 주도권을 갖도록 제도화된 권리 존중형 민주정치체제 국가들이란 사실입니다. 여기서 올선 교수가 제시하는 그런 용어 가운데 우리가 넓고 큰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갖도록 제도화된 권리 존중형 민주정치체제 국가들 권리 존중형이라는 것을 영어로 라이처 리스펙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네요. 올선 교수의 제안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정부의 유형을 규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정부는 어떤 정부냐? 그것을 바로 올선 교수가 제시한 것이 시장 확장적 정부다. 시장 확장적 정부다. 시장 확장적 정부는 사유재산권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그리고 계약 이행을 보정할 만큼 강력하나 자체의 활동으로 이들 권리를 빼앗지 않도록 제약되는 정부다. 그러니까 제한된 제약된 헌법에 의해서 제약된 그리고 시민을 약탈하지 않는 그리고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계약에 충실히 수행되도록 그렇게 개인적 권리를 보호하지만 결국 정부 스스로 혹은 정치인 스스로 권력자 스스로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빼앗지 않는 그런 제한된 정부, 제약된 정부, 상권분립에 의해서 운용되는 정부, 법치주의의 기반 위에 선 정부를 바로 올선 교수는 시장 확장적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선 교수는 동료들에게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번창한 국가들에서는 자본시장, 보험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은 수적으로 너무나 많고 또한 중요하기에 이들 나라의 정부는 통제하거나 대체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시장을 창출하도록 독려한다. 정부의 일한 노력의 효과는 시장이 더 확대되고 거래로부터 이득이 더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정부이어야 되는가? 자유지상주의적 성향을 가진 학자들은 가끔 제약이 사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알기는 사적 집행기관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면 사유재산권의 사적 집행은 이에 상충으로 귀착된다. 그러므로서 번영하는 경제는 시장 확대적 정부를 필요한다. 번영하는 경제는 시장 확대적 정부를 필요한다. 이런 주장을 시장 확장적 정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길이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찰스 캣웨트 소장이 올순 교수의 지배권력과 경제 번영에 대한 글을 소개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안내로 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의 지금 상황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정부를 만들어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